공기밥 하나 그리고 청양고추 하나 주세요 공기밥과 청양고추 밥김 이렇게 먹어야지 이거 진짜 썩배처럼 카레 동갑스도 있어 캐리아키 치킨 소고기 떡볶 혹시 이렇게 이면 꼭짠도 있나요? 꼭짠 있지? they have egg and that's 레리식 워터그 아퍼타이저 그 다음에 이거 메인 부라케띠 그리고 만두 토핑 이거는 약간 메인처럼 매콤 카레 부라라라보기 메인처럼 또 다른 곳에 메인처럼 오는 거 또 여행 그 다음은 엠피니스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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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랐어 나 시만했어요 오 만두 이렇게 만두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였어요? 500원인가요? 500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있어요 500원 여섯 개 이게 뭐야 진짜 좋네 와 너무 예쁘대 대박 이거는 볼딱 찌패게티 모은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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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 우와 많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게 맵지? 맛있어 맵고 잘하고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 슈끼 맞아 우리 카포 맞아요 여기 카포 차라리 핫도그 핫도그 진짜 캐나다 여기 한국에서 원래 많이 먹는 맛이야 진짜 외국 맛 있어요 Like tastes like the one I had in Canada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는 약간 찹박하지도 않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카본아리 라볶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싱가포르다 맛있는데 이거 투다 같이 믹스 맛있게 드세요 음 이거 맵지 않아 이거 맛있는데 약간 너무 우유 맛 너무 많아서 우유 맛 너무 많아서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거 약간 맵고 잘하고 맛있어 이거 약간 맵고 잘하고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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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메이드 젤라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아 아 아 아 이거 먹어 봐요 진짜 맛있다 아이스크림은 맛있어 와우 피시방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피시방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3천2백원인가요?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여기 오무이네요 피쉬케익 너무 맛있어 쑥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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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으음 으음 배불롱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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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